저는 입지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강남의 최고 좋은 아파트도 떨어지는 거죠. 갖고 있는 사람이 쌀 때 막 팔아요. 왜 팔았을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과 현실은 굉장히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 슬슬 뉴스가 나오는데 기존에 굉장히 핫했던 지역들 있잖아요. 인천의 송도, 서울의 강남, 집값도 꺾기 시작했다. 물론 송도랑 강남을 비교할 수는 사실은 없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좀 빨리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기도와 서울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미분양이 생긴 데가 송도. 좀 먼저 나왔죠. 근데 거기에 약간 바닷가 끝에 쪽이었을 거예요. 근데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가격도 비쌌어요?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미분양이 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분양가 상한 적용이 안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싸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안 사기 시작하죠. 초반에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던 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가격이 높아도 그 전까지는 청약 완판 다 되고 계약도 다 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송도에서 계약률 정말 청약률 굉장히 높았는데 갑자기 미계약이 생긴 거예요. 미분양이 생기기 직전에 사람들이 이때 묻지마 청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선당후곰이라고 하죠. 선당후곰. 조화심 내서 일단은 당첨되고 그 다음에 고민하자. 그렇죠. 고민을 미리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금 조달 특히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청약은 그냥 무조건 넣는 거예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일단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그냥 다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당첨이 안 돼야 될 사람들이 이제 당첨이 덜컥이 되는 거예요. 점수가 높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당첨이 되고 나니까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선당후곰 맞네요. 선당후곰. 네. 고민을 하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첫 번째는 내가 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지금 이 가격보다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미계약분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 아파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자리들. 아 저층 뭐 이렇게 해 짤 안 드는 자리. 네. 뒷동에 저층 이런 데들 위주로 이제 미계약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은 원래 좋아도 조금 안 좋은 물건으로 취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고민은 약간 해요. 항상 청약률이 경쟁률이 높고 계약률이 높아도 이런 데에 당첨된 분들은 항상 고민을 해요. 아 이거 아쉽다. 당첨된 건 좋았는데. 네. 하필이면 왜 이게 여기야.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래도 분위기 좋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계약을 치르는데 분위기가 조금만 조금만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이제 미계약분이 생기는 게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약간 청약통장에 페널티가 생기더라도 그냥. 그렇죠. 돈을 잃는 것보다는 나은 거니까요. 근데 그게 일종의 또 미분양 시그널이 되면서 네. 그렇죠. 안 좋은 것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이미 시장이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송도가 급격하게 이제 죽기 시작하죠. 뭐 죽었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그쪽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교육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잘 돼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저는 입지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인천에서는 인천 안에 강남에 속하는 건 맞죠. 그 송도 사람들은 인천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죠. 그냥 송도죠. 그냥 송도. 청나도 그냥 청나.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도 위래나 이런 데들도 성남이나 성남 이렇게 불리는 거 싫어하죠. 위래는 위래. 네. 그렇게 이제 각기 자기 지역의 자부심들이 굉장히 크죠. 그 지역마다. 그게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 좋을 때는 그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상승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이제 연관시키고.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는 나중에 뭘로 연관을 시키냐면 안 떨어진다로 연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이 명제는 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똘똘한 한 채도 떨어지는 거죠. 그게 어디든 네. 상관없습니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최고 좋은 아파트도 네. 떨어지는 거죠. 덜 떨어지지 않나요? 아니.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강남도. 네. 2006년도에 올랐다가 2008년부터 막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질 때 강남도 대부분 한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006년, 2008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06년. 이제 8년부터 이제 쭉 떨어져가지고. 파워팰리스 미분양 나던 시절. 그래서 2012년, 13년쯤 됐을 때에 네. 그때 가격이 고점 대비 한 40% 선. 뭐 음마아파트 이런 것들도 다. 근데 그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기는. 그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요. 네. 네. 왜냐면 뭐 2006년, 2008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강남 집값이 몇 십 프로 떨어진다라는 게. 욕을 좀 드실 것 같은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바라는 게 있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는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떨어져야 된다. 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 떨어진다 해요. 아니 그러면 그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어. 근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 이게 이제 받아 안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어렵죠. 이거는 사람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기가 되면. 네. 진짜로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그렇죠. 네. 진짜 안 삽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의 바닥쳐요. 네. 그러면은. 이 집주인들은 또 버티고 최대한 버티고 다 노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힘. 그 협상력의 우위는 누가 쥐고 있냐. 매수. 매수자가 쥐고 있어요. 지금 시장 그렇죠. 앞으로는 더 심해져요. 앞으로는 더 심해져 가지고. 하락기가 온다면. 그러면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 이 매수자의 입맛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엔 뭐냐.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장 안에 전체의 분위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 인천을 한 시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분위기를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분양을 강조하는데. 강남에 미분양은 없을 수도 있어요. 분양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미분양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주변으로 가보면 이제 미분양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분양이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항상 사람들 비교를 하거든요. 네.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락장이면. 예를 들면 강남에 옆에 송파나 이런 데들이. 네. 가격이 뭐 지금 강남에 예를 들어서 그냥 20억이다. 네. 그럼 송파 가격이 옛날에는 똑같이 비교하자면 뭐 한 70에서 80% 정도 했다라면. 네. 지금은 거의 뭐 예를 들면 버티고 있는 것보다 50% 이상 떨어져 있다. 갭이. 갭이.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살 사람들이 얘를 비싸다로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그냥 절대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강남 집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 네.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곳. 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네. 특히 강남에 집을 가지신 분들은 가격 떨어지면 안 팔아. 네. 증여하지 뭐. 네. 이렇게 되면서 매물도 잠기고 거래도 없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이 방어가 되고. 네. 이런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기 때에 버티다가 그러니까 거래는 많지 않아요. 거래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아무도 안 사니까. 진짜 한 거래 뭐 몇 달 가서 한 거래 하는 게 뚝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몇 달 가서 한 거래 하는 게 뚝 떨어져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강남에 아무 아파트나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실거래가를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은 12년부터 이제 올라갈 때까지 그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잖아요. 아. 그러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럼 잘 보시면. 네. 그때 쌀 때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판 사람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신기한 게 그때 강남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왜 팔았을까 그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보면은 올라가는 거는 매수자 입장만. 아. 아. 근데 진짜 바닷건일 때 거래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지론을 배우잖아요. 강남에 아파트가 쌀 때 사야 된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이 쌀 때 막 팔아요. 왜 팔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과 현실은 굉장히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남 집값이 한 40% 떨어지면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까지 안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는 되지 않나요? 네. 근데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다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오게 된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떨어지니까. 네. 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싸면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싸면 이제 떨어지잖아요. 네. 진짜 안 사요. 안 사요. 아. 오히려 더 싸게 나오면 안 사는. 네. 그게 뭐냐면 더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거의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삼성전자 5만전자 됐을 때도 막 사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더 떨어지길 바라고. 더 떨어질까 두려워. 거기에다 비유를 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 되네요. 5만전자랑 비교해 주시니까 너무 와요. 저는 이제 그때 진짜 부동산 현장에 분양시장에 공인중개사로 그 바닥권에서 있었거든요. 네네네. 진짜 죽으라고 설명해서 올라간다고 백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은 해요. 이제 올라갈 때도 됐고 싼 것도 맞아. 싼 건 아는데. 근데 더 싸지면 나와. 더 금매물 내놔. 이런 식이죠. 강남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펑펑 떨어지면서 간혹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거. 네. 근데 그게 지인 간의 거래. 네. 직거래 많다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증여일 수 있다고 약간 추정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착시효과로 집값이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영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거꾸로 상승장 때. 상승장 때 보면 호가가 예를 들면 호가가 막 매물들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호가가 한 20억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25억 거래가 딱 터져요. 사람들이 이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25억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사는 사람은 20억짜리 사면 되지 왜 25억을 주고 사.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약간 뭔가 우회적인 부의 증여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이런 거래들이 또 간간히 생겨요. 간간히 생기는데 정말 의심스러워요. 네. 의심스러운데 그냥 사람들은 나중에 지나 보면 그거를 그냥 가격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낮은 가격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때문에 나오냐. 사회적 분위기가 이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승장에서 상승 20억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10억 거래가 딱 됐어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 출동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하락장에서 이런 거래 조금 더 낮은 가격이 되면 이제 국세청이 출동하네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가 뭐 한 17억에 거래가 된다라거나 이러면.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가 이 시장 분위기가 이 정도의 이제 내가 증여를 한다든지 개인간 직거래를 해서 이제 싸게 넘기고자 할 때에 언제쯤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음. 네.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 분위기가 먼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을 때 이제 그런 거래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이제 이런 거는 통정매매라고 하잖아요. 네. 통정매매가 허용되는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하락 시장을 또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이제 작용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작용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20억인데 17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모르는 뭐 그냥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이걸 가격 하락했다라고 믿어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안 사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이제 사야 올라가는데. 네. 더 안 사는 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거죠. 상승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담합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담합이 하락장에서는 안 생깁니다. 담합이 안 돼요. 국토부에서도 맘카페나 이런 데도 단속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담합이 안 됩니다. 일단 막 던집니까? 담합하자고. 처음에 시도해요. 시도하는데 여기서 이제 죄수의 뭐.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그런 것처럼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이하로는 매물 내놓지 마세요 하는데. 다 같이 버티면 이제 좀 안정이 될 수 있는데. 그중에 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팔아야 될 사람이 이제 손님도 안 오는데 우리가 버텨봤자 뭐하냐. 나는 이제 팔란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게 한두 번 무너지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돼요. 이게 시장 분위기가 뭘까 조성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용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합도 상승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집 가진 사람들이 담합이 되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가두리가 생겨요. 가두리. 가두리는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이제 가둔다라고 하죠. 가격을 그 울타리 안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계속 그 안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10억 하던 집이 한 9억에 거래되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 올려놓지는 못하게 하고. 그렇죠. 뭐 9억 초반이나 8억 후반이나 이렇게 내놓도록 유도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부동산들은 거래가 목적이지 집값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더 중요한데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에요. 그럼 매수자들이 원하는 방향에 이제 맞춰주게 되는 거죠. 매수자들이 원하는 건 금매예요. 그러면은 자 매수자들이 하락장이 되면 어떻게 가냐면 예를 들어 10억 시세가 있는 아파트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손님으로 이제 막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한 다음에 부동산들이 야 지금 진짜 좋은 거 나와 있어요. 10억인데 약간 이제 내고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요. 근데 매수자들은? 금매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던져놓고 가죠. 8억 자리 있으면 전화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들은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냐? 집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 집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빨리 거래시키려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가격을 금매로 낮추니까. 그러니까 국민중개사들은 항상 시장의 방향대로 거기에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냐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극단적으로 맞춰주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일단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죠. 어느 정도까지 지금 거래가 많이 안 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거래량은 사상 최초의 일이에요. 지금 이제 거래량 통계치가 작성된 이래로 사상 최저치예요. 최저치죠. 그리고 기간도 이 최저치를 유지하는 기간도 최초이자 최장이에요. 아 거래량이 사상 최저이자 최장기간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불장이 끝나고 행보하기 시작한 게 1년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저치를 찍은 게 2월달이거든요. 거래량. 거래량 최저치를 찍은 게 2월달이에요. 2월달이 이제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2,000건 정도가 최저치였단 말이에요. 그게 서울 기준인가요? 네. 서울 기준이죠. 서울 기준의 평균 서울 기준의 거래량이 평균치가 한 5,400건 정도 돼요. 평균치가. 가장 적었을 때가 2,000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적은 기간을 치면은 한 3,000건 정도에서 한 2, 3개월 정도 길어야. 네. 그 정도가 이제 보통 일이었는데. 지금은 2월달에 1,000건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1,500건 정도 찍었죠. 네. 그 다음에 천대에서 지금 계속 한 3달 정도 있다가 또 6월달인가 또 떨어졌어요.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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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이제 6월, 7월, 6월, 7월 정도 되면 이제 이제 반등하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약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지금 좀 거래량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강지가 안 되는. 네. 그렇죠. 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또 되돌아가 보면 2020년과 21년 말에 또 엄청나게 강하게. 네. 옛날과 다른 거래량이 또 터져요. 근데 이게 사실 가격은 뭐 정부가 통제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그래도 거래는 뭔가 활발이 되어야 건강한 시장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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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거래라도 좀 더 많이 되도록. 왜냐하면 팔고 싶은 사람이 팔 수 있어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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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가 좀 물꼬를 터야 되는 거 좀 없을까요? 그거는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지금 왜 거래가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서로 지금 그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각하는 가격의 갭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간극이. 네. 이거를 남이 좁혀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때 지금 호가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수자들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호가나 그 가격 원하는 가격들을 약간 높이면 이제 이게 매칭 손바닥에 박수치듯이 소리가 나는 거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서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 거죠. 막 어떻게 정부가 너 가격 낮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소장님은 약간 매도자의 힘이 먼저 풀려버릴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미분양이라는 거예요. 아. 미분양이 없으면 버틸 힘이 이제 더 강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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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이 버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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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버텨서. 네. 그래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나 정말 시간적 제약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빨리 처분해야 되는. 무조건 빨리 처분해야 되는. 이때 안 팔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금매로 던지고 원래 하락장이면 금매로 던져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호가가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내려와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내려와요. 호가는 버텨요. 아직? 호가는 버티고 금매물만 거래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간혹 그렇게 한 번 터지는 금매물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다른 기준가격이 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게 거래량이 막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한 건만 거래돼도 몇 천 세대가 이게 우리 집값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매수자들은 그게 기준가가 되는데 매도자들은 또 그걸 인정하기 싫죠? 인정 안 하는. 저 누구 엄마가 급해서 이사 가려면서 그냥 금매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거래가 늘어나려면 이 매도자들의 심리가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버티는 거죠. 그걸 무너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이 생기면 왜 무너지냐면 미분양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건설사 입장에서. 네. 무조건 팔아야 되고 사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반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신축 아파트가 더 좋거든요. 그렇죠. 같은 위치라면. 그러면 신축 아파트를 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축 아파트가 안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축은 뭐 볼 것도 없고. 그럼 구축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미분양도? 건설사가 그러면 분양을 많이 안 하면 미분양도 안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락하면 건설사들이 어쨌든 미분양이 생기니까. 미분양이 생길 거니까 분양을 안 하지 않냐. 공급이 줄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급이 줄어서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건설사들이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를 보시면 돼요. 대구는 지금 미분양이 누적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 예정 물량이 예정된 게 정해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씀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한다면 대구의 분양, 예정된 분양 횟수? 이것이 확 줄어야 되죠. 그런데 건설사가 바보가 아닌데 분양하면 미분양 날 게 뻔히 보이는데 왜 계속 분양을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분양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당장 미분양이 어느 정도 나는 거는 용인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분양 회사에도 있어보고 분양도 많이 해보고 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시행사들. 이제 그 딱 주체죠. 사업의 주체들이 가지는 생각이 우리 거는 정말 좋아. 이게 우리는 달라. 부심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건 잘 될 거야. 저는 분양을 하니까 분양 회사에서는 시행사한테 뭘 요구하냐면 분양가를 좀 낮춥시다. 안 팔립니다. 안 먹혀요. 그러다가 악성 미분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완전히 아 이제 죽어도 팔면 안 되라는 상황까지 가면 그때부터 줄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분양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말리는 상황. 이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줄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분양들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동산이라는 건 그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본 사람들은 분양이 나와도 적극적으로 청약을 안 하려 하고. 그게 또 이제 미분양을 또 불러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미분양은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미분양이라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 몇 년간은 뭐. 그래서 미분양이라는 걸 제외하고 나면 사실 논리대로 하면 굉장히 상승전자들 얘기가 맞을 때도 많아요. 맞는데 그게 미분양. 논리만 놓고 보면. 미분양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분양이 생기면 이 논리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미분양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